6개월 전 폐업한 부산의 한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이곳은 폐업 직전까지도 할인 행사를 한다며 회원들을 끌어들였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회원들만 100여 명이 넘는 데다 대부분 6개월 이상 장기 계약을 했습니다. 지난 9월 회원들도 모르게 센터 대표가 바뀌었고 불과 3개월 만에 적자가 났다며 문을 닫은 겁니다. 회원들은 문자로 환불하겠다고 약속한 뒤 연락이 끊긴 대표를 경찰에 고수했습니다. 이벤트 기간에 이렇게 하면 또 혜택을 보니까 등록을 해가지고 그걸 활용을 하라 하는데 제가 그럴 때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등록을 했으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두 달 정도 남아있는데 자꾸 급하게 이벤트 기간에 하는 게 좋다고 그냥 카드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가격에 못해준다고 115만 2천 원에 결제를 했죠. 이 같은 피트니스 센터 관련 피해는 지난 3년 동안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서비스 분야 피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장기 계약을 해야 한다면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대신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카드사의 잔액 납부를 거부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이유는 카드 할부를 할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에 의거해서 폐업했을 경우에 남은 할부금을 지급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카드 영수증 뒷면에 적힌 항변 요청서를 신용카드사의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 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